박탈모형 박탈모형 같은 경우는 교도소화는 수용의 직접적 결과로써 수용에 따른 고통과 각종 재화나 용력 각종 지위나 권익의 박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다가 범대를 보면서 교정설에 수용되면 그에 따른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고통. 수용에 따른 고통이 생긴다. 고통을 완화시키려면 완화하고 완화시키고 적응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교도소화해야 된다. 교도소화되어야 된다. 교도소화된 원인은 수용에 따라서 그 결과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완화시키고 적응하기 위해서 바로 교도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수용에 따른 고통이란 것은 결국 사회 내에서 내가 누리던 지위 지위가 박탈되고 내가 누리던 재화 물건이나 뭐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박탈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고통이 생기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어때요. 교도소의 생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의 규율이나 불문율을 따름으로써 저흥해 갈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교도소화다. 라고 보는 게 박탈모형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음 글씨로 사이크스가 그러면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자가 어떤 박탈을 당하게 되냐 무엇이 수용에 따라 뺏기게 되냐 박탈되느냐 보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자유가 박탈되잖아요. 자율성이 박탈되며 이성관계도 박탈되죠. 여자친구는 만날 수가 없잖아. 안전성이 박탈되고 재화용력이 박탈된다. 라고 합니다. 자유, 자율성, 이성관계, 안전성, 재화용력이 박탈된다. 라고 봤고요. 니은의 집합적 적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박탈과 지위강등을 통해서 자신이 약하구나 또 불안정하구나 라는 걸 의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회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뭐 어떤 기업을 운영해서 다 내 주위사람이 다 내한테 뭐 굽힘거리고 사장님 하면서 굽힘거리고 그랬는데 내가 지시하면서 따르고 그랬는데 교수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첫날부터 어때요. 신입 수용자로서 신고식을 거치잖아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신고식을 거치면서 자기가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갔다 하더라도 교도소 감빵에서는 이제 들어온 막내에 불과합니다. 자기 나이가 어린 그 선배한테 굽힘거려야 되고 말 안 들으면 막 단체로 막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감빵에는 자기 말고 아주 고참으로써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빵에 그 거실 안에 자리도 제일 좋은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신입자들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 잠자리도 화장실 옆이나 입구에 주로 자요. 냄새 나고 들어온 화장실 옆이나 입구에 주로 자도록 합니다. 그리고 잔일 잔일이랑 굳은일은 다 많이 맡아서 해야 되고 뭐 설거지 같은 것도 하고요. 그렇게 그렇게 되겠죠. 내가 이제 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사장님이었는데 교수님이었는데 이렇게 지위를 아무리 수정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범죄자들 세계에 유명한 어떤 폭력 조직의 두목이 들어왔다. 거물이 들어왔어요. 거물이. 거물이 들어오면 뭐 다 알아서 처음부터 첫날부터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우리 영화들 보겠지만 뭐 집단적으로 막 구타당하기도 하고 굳은일을 막 동아타 해야 되고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적응하고 좀 살아가려면 살아가려면 적응하고 그 규칙을 지킬 수 밖에 없죠.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니은에 보면 뭐 그런 불안전 약함과 불안전성을 의식한 다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보존과 안전을 위해서 바로 교수수화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거기 사이코서 메신저의 수용자끼리 지키는 강령 즉 수용자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동료 수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동료 수용자들과 싸우지 말 것 다른 수용자를 착취하지 말 것 자기 스스로 지킬 것 교도관을 신뢰하지 말 것 이런 규율이 있는데 개율이 있는데 강령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유형 중에서 뭐 그 가사회적 정치인이나 비사회적 무법자 이런 애들은 이런 규율이나 강력을 잘 지키지 않고 뭐 동료 수용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박탈모형 같은게 누가 지지하냐면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자 이렇게 비교된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범죄자지만 최선도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범죄자의 인권 자유를 보장해 주자라는 강조하는 입장이고 보수주의자들은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경 대응을 추정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범죄자한테 교정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교정의 효과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에 대해서 회의적인 교정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이란 것은 뭐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고추 쓰는게 아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정관들이 교정을 교화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도 범죄자들 애들은 안 바뀐다. 아무리 자유적으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은 바로 보수주의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교정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문시하는 입장. 자유주의자들은 어때요. 범죄의 인권이나 자유를 강조하니까 우리 박탈모형은 수용자가 수용되면 고통이 있죠.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교도소화가 된다. 라고 했는데 교도소화는 바람직하게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면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통을 줄여줘야 된다. 고통을 줄여주면 될 거 아니냐. 고통을 줄여주면 교도소화가 적게 될 거 아니냐. 고통을 줄여준다는 말은 교도관들이 좀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고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다면 수용자가 느낀 고통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교도소화도 감소할 거 아닌가 라는 주장을 합니다. 동그란 A에 보면 자유주의자들 파트에 A에 보니까 교정기술에서는 교수소화에 따른 범죄 학습으로 교수소화가 되면 범죄 학습이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재물을 범할 거니까 그래서 교수소화가 범죄의 학교다. 비판하니까 그럼 박탈모형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써야 되겠죠. 범죄 학교라고 비판 받으니까 교도소화가 될수록 범죄 학교로 비판 받으니까 교수를 줄이는 게 필요한데 줄이려면 고통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동그란 B에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박탈모형에서 수용했다는 박탈 정도를 줄이는 것이 석방 후 성공률 즉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수소의 적극적 역할을 해서 교수소화를 감소시키는 게 필요하다. 감소시키는 방법은 바로 수용했다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리얼에 보시면 박탈모형에 따른 교수소 감소 방안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보다 인간적인 처우증대 교수관과의 인간적 교류증대 교수의 규모를 줄이고 동질적 수용자 간의 자학과 여가를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리고 수용자 문화를 반사회적이고 배타적 성격을 띄지 않도록 개선시키는 것.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런 조치는 전부 다 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교도관이나 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논리가 그렇죠. 교도소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도소화가 진행될수록 범죄 학습되고 교도소가 범죄의 학교로 전락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박탈몽에서는 그걸 방지해야 된다. 방지한 방법은 바로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논리를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반면에 동네 이번에 유인봉이 나옵니다. 유인봉은 좀 전에 봤듯이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기억해보시면 유인봉은 교정기설의 수용자 문화를 설명하면서 박탈모형이 교정기설 내부의 영향 즉 내부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하면서 수용자의 어떤 부문화 즉 범죄문화는 교정기설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수용자가 생활했던 사회에서 이걸 사회생활을 할 때도 존재했던 것이고 수용자가 그런 문화에서 생활했는데 수용되면서 그 문화를 그런 범죄적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유입이란 말은 가지고 돌았다는 이야기죠. 그대로 함께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수용되면서 그 문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유인봉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수용되면서 고통 때문에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고통 때문에 범죄문화에 빠지고 교수소화 되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런 문화에 빠져 있다가 수용되면서 같이 들어온 것이다.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석방 외에도 결국 어떻게 될까 석방 외에도 여전히 그런 문화나 그런 범죄 세계에 빠져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자들은 사람은 고쳐서 짓는 게 아니다. 바뀌지 않는다. 입장이니까 얘들은 사회에서도 그랬고 수용된 후에도 그랬고 석방 후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문화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교정기술에서 어떤 교정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본 들 효과가 없다. 얘들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인봉의 기본 태도인데 입장인데요. 동그란 니은 보시면 유인봉이 다를 때 수용자의 교도소 적응을 결정한 요인이 뭐냐 교도소 적응은 어떤 요인들이 결정하냐면 입소 전에 어떤 경험이나 사회생활이죠. 입소 전에 경험 사회생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과와 수용 횟수 및 수용기간 등 범죄 관련 요인 사법조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가치관 개인의 자의관념과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신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교수증을 결정하지 고통이 수용에 대한 고통이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